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말씀이고 봉독은 1절에서 2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오.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오.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오늘 제목은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것이 여러분 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우리 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법적 소송을 맡은 어떤 변호인이나 또한 좋은 자, 대언자를 의미하죠. 유한일서 2장 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계속 14장부터 15장에서도 16장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시면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주된 역할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증언하고 우리를 그분께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죠. 유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4절에 보면요.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16장 14절은요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무엇보다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고 앞으로 올 들은 이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알려주신다. 일러주신다.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진리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1차적으로 모든 진리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그분님의 죽으셔야 됩냐? 그분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모든 진리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부활의 의미 믿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진리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일은 이 진리의 성령께서 앞으로 올 일들 나타날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예수님에게 벌어질 사건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의미인데요. 그것을 더 넘어서서요. 실제로 성령께서는 다가올 일들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에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온 세계의 기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언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기근이 임해서요. 사도들이 다 구제금을 모아서 교회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너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야. 라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또 아까 그 아가보손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잡힐 겁니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친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을 알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거죠. 잭 테일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보금주의자들의 삼위일체는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그리고 성경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성을 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거기에서 성령을 빼고 성경을 넣었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썼습니까? 성령님이 저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스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와요. 유일한 무기가 검이죠. 이 검을 뭐라고 표현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의 검이라고.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었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즉 이 말씀을 표현하는데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레마라고 해서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스포큰 월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내적 음성으로 성령께서 들려주는 것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이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르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신과 예언은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 봐야 돼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또한 성령이신지를 말씀을 근거로 또한 그 영을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면서 8절부터는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거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은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성령의 대언자 그러니까 대언자 역할 어떤 변호사 역할 그 다음에 검사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언자 혹은 상담가의 역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그 대언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 조언자를 다룰 텐데 먼저 검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성령님은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검사긴 검사인데 판사 같은 검사예요. 자 검사 가는 일이 뭐냐면요 죄를 밝혀내고 기소하는 겁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죠. 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냐면 누구의 어떤 것을 죄라고 기소를 하는데 세상의 죄를 밝혀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8절입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호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이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자들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이 성령께서 기소 검사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기소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소하다를 우리가 본문에는 깨우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번역에는 책망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convic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유죄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구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이대로 가면 반드시 정절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에 대한 정확한 예가 사도행전 2장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요. 말씀을 전하는데 대상자가 누구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악덕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어떤 말을 전하냐면 당신들은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당신들이 못 박았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찔렸냐면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기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것이 죄곤 하는 것을 성령리에서 기소를 당하자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러다가 우린 정말 사형선고를 받고 죽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들이 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하는 일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이들에게도 성령께서는요.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지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그러느냐. 에베소 4장 29절 30절에 보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정확한 표현은요. 슬프게 하지 말랍니다. 그리이브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냐가 나오는데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겁니다. 험담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두 번째 원한을 품는 거예요. 세 번째 화내는 겁니다. 네 번째 다시 도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말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기소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유죄라고 하십니다. 너가 죄를 지었고다. 너의 말 때문에 그 영혼이 실적했다라는 걸 너 알고 있느냐. 지난주 화요 중부기도회 때 우리 박주희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와 말을 바꾸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화를 듣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살인범이자 탈옥범이었던 신창원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신창원이 국민학교 5학년 때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으로부터 폭언을 들어요. 야 XX야 너는 돈도 안 가져오는데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과자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신창원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는지 자기 형편도 모르고 막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아무리 학생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신창원이요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때 악마가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해요. 악마가 그 말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로 인해서 죽게 된 영혼들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로하여금요 슬프게 하실 때가 있죠. 슬픔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너의 그 사람을 향한 너가 했던 그 오전에 했던 말 너가 어제 했던 그 말이 또한 속이는 말이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라고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있으시죠.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요. 얼마나 거친 말로 주위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자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자녀라고 부하직원이라고 얼마나 입술로 악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소위 갑질 언어를 씁니다. 고객이라고 해서 고객이 왕이니까 직원에게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말들이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요. 심전은요. 떠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을 침묵해 하시고 심전 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야구부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야구부서를 쓰면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혀로 하나님이 형상 내로 짐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대상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오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오인들이 한 입으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하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인받은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야구부 사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령을 슬프시게 하고 조용히 떠나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은 세상에 대하여서 죄인에 대하여서 검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보아야 할 부분은요. 성령의 조혼자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2사의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사의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혼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놀라우신 조혼자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해요. 원더풀 카운슬러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조혼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그분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부분적인 진리에 속고 있거나 거짓에 속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를 증언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너 이렇게 속고 있니? 너 지금 다 보지 못하고 있어 그런 거야. 내가 진리를 알려줄게 라고 하는 이 카운슬러 역할을 그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슬픔 가운데 또한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진리를 알려주심으로써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없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것이 근심할 일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안 되고 또한 기도하던 것이 응답이 안 되면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실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 된 것이 안 좋은 것일까요? 혹시 안 된 것이 좋은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응답이 안 되어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제자들이 그런 경우에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그들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게 되면 그거야말로 진짜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가 성량 안 합니까? 우리의 죄를 누가 구속할 거예요? 정말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니까. 그게 정말 근심거리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애통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성량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큰 그림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개신교 여성 독신 수도의 공동 창립자인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거의 100년을 사셨어요.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100년을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살다 보니까 근심거리가 근심거리가 아니고 고난이 있지만 단지 이거는 고난만은 아니더라는 것을 이분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근심거리가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이것을 물었대요.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모르니까요. 대부분의 걱정할 일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쓴 책이 뭐냐면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이란 책인데 원제가 The Hidden Treasure in Suffering 뭐냐면 고난 속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거예요. 고난인 줄 알았는데 고난은 맞는데 힘들긴 하지만 감추어진 보물이 있더라는 것을 이분이 100년을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20절과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근심에 쌓이고 너희는 울며 애통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20절 뒤에 보시면요. 그러나 라고 나와요. 너희는 근심에 쌓여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한지를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셨을 때 그들은 너무나 슬픔에 쌓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영인이신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너희의 근심거리가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한 비유를 드셨는데요. 바로 산모의 해산에 대한 비유를 드셨어요. 21절에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산모가 해산할 때가 되면요. 내가 잘 낳을 수 있을까. 건강에 낳을 수 있을까. 이 아이는 건강에 태어날까. 여러 가지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저희 첫째를 낳을 때요. 11시간 넘게 진통을 했어요. 밤 12시에 가서 그 다음날 11시 반에서야 정말 힘들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치 꼭 제가 낳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낳은 건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낳았는데 저 옆에서 함께 부부는 한 몸이니까 함께 고난을 같이 감당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저도 고난을 감게 했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아이를 낳을 때는요. 너무 아프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다시는 낳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거의 대부분 산모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를 보면요. 그 아이 때문에 그 고통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둘을 더 낳아서 셋을 낳은 겁니다. 그것도 제가 아파서 낳은 건 아닌데 어쨌든 아내도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가 예쁘니까 그 고통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이겁니다. 고통을 주었던 그 아기가 이 고통이 원인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기쁨이 원인이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진로의 문제냐. 질병이냐. 자녀냐. 직장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너가 A로 근심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B를 줘서 B를 줘서 기쁨을 줄 게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근심을 대체함으로써 다른 위로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것은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되었던 것이 또한 십자가의 그 저주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과 기쁨과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언제 그렇게 되느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알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그날은요. 성령님이 부호하시는 날. 그날에는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때문에 우리는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에 나무만 보았던 우리의 인생을 전체 숲으로 보게 되고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터서에 보면요. 잔칫날이 나와요. 원래 잔칫날은 잔칫날이 아닙니다. 초상날이었어요. 죽을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화여서 잔칫날이 되는 겁니다. 에스터 9장 22절이에요.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놀라운 일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또한 진리의 신 성령의 인덤을 받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는 근심과 아픔도 그것도 주님께서는 변하여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유한복음 16장 23절에 그래서 너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이해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너의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기도할 바를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주님 이것이 근심거리인데 정말 이 근심거리를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우린 이걸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께서 대신 강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뭐든지 다 구하여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용기를 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히는 저주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근심과 슬픔을 바꾸셨어요. 애굽에 총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애굽과 형들과 온 가족을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 마십시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은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뭐 성경이 있었나요? 아니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10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압수해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곧 요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말씀으로 요셉에게 위로해 주시고 너가 지금 있는 인생 고통 이게 다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니까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큰 그림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좋은 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도움을 받자 자기가 이제는 형님들에게 위로자가 되죠. 형님들 두려워 마세요. 염려 마세요. 그가 위로하잖아요. 바로 성령이신 그 위로자이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버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죠.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잡힐 것이다. 바울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잡혀갑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성교를 하지 못하잖아요. 근심거리죠. 걱정거리죠. 염려거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죠?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감옥 안에서 오히려 칠희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또한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빌리포스 1장 14절에 내가 갇혀있음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빌리포스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지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보혜사 성령으로 계시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질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 우리는 다 모르죠.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는 이미 다 이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책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점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이 있어요. 좀 얇은 책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과테말라 성교사의 아내입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그녀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사자들이 빠진 다니엘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사자가 없는 다니엘 이야기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이를 비롯해서 모든 시련과 환란을 삭제한 요셉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풀문뿌리에 들어가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시냐 라고 묻는 거죠. 근데 그녀가 그 질문에 스스로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영광으로 끝납니다. 이야기의 결말을 알기에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의 시각도 변형이 된 것입니다. 최상의 열매는 가장 철저한 가지치기 아프지만 그 가지치기 에서 나옵니다. 가장 순수한 금은 가장 뜨거운 불에서 나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기운들은 하나같이 가장 깊은 물을 통과할 때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슬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은 죽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 유익한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와 직접 있는 것보다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주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근심거리가 더 이상 근심거리가 아니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요. 성찬이 바로 그 확증입니다. 우리가 떡과 보도주를 마실 때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냐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조원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을 받기 전에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아니 슬프게 했던 우리 입술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재단의 숯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이여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어 없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